NH투자증권이 올해 증권사 IPO 주간 경쟁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1위는 올해 IPO 시장이 작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IPO 시장에서 2,276억 원을 조달하며 금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점유율 6.8%보다 21.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NH투자증권은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드림텍과 현대차 IT 계열사인 현대오토헤버 상장을 주관했습니다. 드림텍은 14일 상장했고 현대오토헤버는 28일 상장하는데 현대오토헤버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조 80억 원에 이릅니다. NH투자증권의 성과는 올해 1분기 국내 IPO 시장이 급속히 위축된 가운데 이뤄낸 결과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IPO는 총 14건으로 7,975억 원이 자본시장에서 조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2건이 줄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49%가 감소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IPO보야에서 전통의 강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NH투자증권을 기업공개 주간업무 우수증권회사로 선정했습니다. IB 전문가로 알려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초 인사 개편을 통해 1971년생인 김중곤 주식발행시장 부장을 주식발행시장 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김본부장은 NH투자증권의 IPO 부분 세대 교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명의 기업공개 전담 인력이 3개 부서에서 상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다수의 IPO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주관을 맡고 있는 SNK, 두산공작기계, H라인해운, LNP코스메틱, GP클럽 등은 올해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 여부가 불투명해졌지만 교보생명 상장도 NH투자증권이 주관합니다. 교보생명의 예상 시가총액은 10조원에 육박합니다. 팍스경제TV 이승용입니다. 팍스경제TV 이승용입니다.